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가 의도가 있는 살인 같지 않습니까? 들으셨습니까? 유세협이란 놈을 찾거라. 자네가 찾아줄 사람이 있네. 유세협. 얼른 시칭해서 보내면 될 걸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! 절개야! 이제부터는 제가 아는 모든 회사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병자들을 거칠 생각입니다. 단밤에 구묘어가 다시 나타난다니까 모두 조심하십시오. 그럼 다른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대잖아. 혼인 전에는 종종 관할 공만 업무를 들어왔거든. 그럼 시신을 직접... 뭔가 의도가 있는 살인 같지 않습니까? 오빠! 들으셨습니까?